He turned towards the skateboard. 그는 처형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And stretched for his arms. 그리고 팔을 뻗쳤습니다. Hester said he, come here, come my little pearl. Hester하고 pearl을 부릅니다. 여기로 오라. It was a ghastly look with which he regarded them. Regard는 여기서는 본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가 그들을 본 표정은 어떤 표정이냐면 ghastly look, ghastly 하면 무시무시한, 섬뜩한 이런 말입니다. 섬뜩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의 지금 추고 갈 지경이거든요. 그가 그들을 바라본 표정은 무시무시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there was something, 뭔가가 있었습니다. At once, tender and strangely, triumphant in it. It는 in it에서 it는 look, 그 표정이 되겠죠. At once부터 triumphant까지 묶어주시면 At once, A and B 하면은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at once하고 and 사이에 있는 게 지금 tender하고 strangely, triumphant잖아요. 부드럽기도 하고 tender. 그러면서도 strangely, triumphant. 이상하게도 어떤 승리감에 차있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The child, I는 with a bird-like motion. 새와 같은 움직임으로 It was one of her characteristics. 이게 펄의 특징 중에 하나죠. 동사가 flu입니다. flu to him. 목사에게 날아갔습니다. 날아가듯 했다. 새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And clustered arms about his knees. 클래스파면 꽉 쥐다는 말이죠. 목사의 무릎개, 아이가 작으니까 가가지고 서서 이렇게 팔을 끌어안는 거죠. 무릎개를 꽉 팔로 감싸 쥐었습니다. Hester Pring, Hester Pring은 Slowly, 천천히 As if impelled by inevitable fate 불가피한 운명에 몰린 것처럼 마치 그리고 Against the strongest will 그녀의 가장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Likewise, 마찬가지로 Drew near,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동사가 Drew near 부분이죠. 그러나 paused, 멈춰 섰습니다. Before she reached him 그가 그에게 도달하기 전에 목사에게 도달하기 전에 멈춰 섰습니다. At this instant 그 순간 Old Roger Chillingworth 늙은 Roger Chillingworth는 Thrust himself 자기 자신을 때미는 거죠. Through the crowd 군중들을 비집고서 그 사이로 막 가는 거죠. For perhaps So dark, disturbed, and an evil was his look 조치가 되었습니다. His look이 주어 부분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삽입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쩌면 그의 표정이 너무나 어둡고 또 심란하였고 또 사악한 상태였는데 상황을 나타내 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rose up out of some other reason 표정이 이랬기 때문에 이유로 보셔도 되겠고요. 표정을 보니까 거의 지금 이게 지금 자태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이제 완전히 표정이 막 어두워지고 막 혼란스러워지고 막 사악한 표정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였냐면은 He rose up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out of some other reason 네더는 지하세계란 말이죠. 지하세계로부터 솟아나온 것 같았다는 말이죠. 네 이랬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 삽입되어 있죠. 대시대시로 크라우드 다음에 to snatch back his victim입니다. snatch 하면 낚아채다죠. back은 다시입니다. 막 놓치려고 하는 걸 탁 낚아채는 걸 snatch back이라고 하고요. 그의 victim 희생물 희생물을 낚아채기 위해서 그래서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막 갔다는 말입니다. 뭐 하지 못하도록 from what he sought to do he는 his victim입니다. 그 희생물이 막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그의 희생물을 낚아채기 위해서 be that is in might 어쨌든 이란 말이고요. the old man rushed forward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서둘러서 and caught the minister 바리함 목사의 팔을 잡았죠.